네 저희가 드디어 또 헬로 퓨처가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일단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를 형 좀 쳐 오케이 암튼 그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아직 안 봤잖아요 진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어떨지 너무 기대되는데 일단 네 기대 안 되나요? 저 기대돼요 오케이 바로 볼까요? 네 렛츠고 안녕 미래 헬로 퓨처 아니 찍을 때는 진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갑니다 일단 시작 좋아요 자유의 성사탕 의 live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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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zy 와 제노! 나왔어! 내 페이스! 고마워 해야 된다. 뛰어 뛰어 뛰어! 아 천러 잘 못 썼다. 야 먹는 거 잘해. 아 근데 진짜 잘해. 옐로우! 오 전단지! 형 아무 때나 쓰레기 좀 난데. 오 전단지! 에이홍이다 에이홍이. 어 이거 디스 이스 프랑스 아네요. 야! 오 예쁘네. 어 CG다. 꽃가루. 꽃가루 없었는데. 아니야 꽃가루 없었어. 와 뭐야! 와 연습 못 봤어. 다 못 봤어. 뮤직에. 뮤직에란다. 에이! 탈락. 이거지. 아 귀여워!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리네. 진짜 너무 귀여워. 야 그 버스 진짜 같다. 오!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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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오 지자씨. 와 귀여워. 야 제모 메이크업. 오 버스가. 아 저거 폰 처리해야 돼. 재민이 좀 생겼다 야. 오 그럼 CG 괜찮은데? 잘생겼어. 사실 이번 CG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. 머리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아 너무 예뻐. 오 지성해. 에이. 에이. 오. 뽕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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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살렸네. 에이. 아 예쁘다. 아 별똥비라. 와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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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고음. 이야. 저거. 바닷가. 가자 가자. 어. 바라갓뚱. 아 약간 나로. 그 지성이로 같은. 오. 되게 CG. 와 이거 진짜 프리콧어. 진짜. 위에 또 많다. 와. 아 근데 예쁜 애 나왔다 근데 아니 근데 이러다가 아 근데 뭐해? 아 이러다가 에이 아 그 카메라방독님 생각난다 진짜 카메라방독님 고생많이 가자 에이 에이 아 근데 에이 약간 벚꽃 그런거 같은데 네 덕진아 와 이날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축구 너무 아니었어 다리 안 움직여 와 예쁘다 마지막까지 어디 보는거지? 미래를 보고 있었네 여기 그 마지막 우리 앉아있고 이렇게 위에 보는 그거 디자인이 나왔잖아 근데 팬들 그거 캡쳐했어 나 그런 습관 있어 이거 항상 반지 도는 습관 있어 근데 여기서도 했어 뭐야 아니 근데 이러다가 나사한테 전화 오는거 아니야? 급발진하지 마 아니 UFO가 너무 많아 이런 급발진 수준에 건너뛰기 아니 아무튼 근데 좀 예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CG가 왜냐면 진짜 여러분 처음 장면에도 나랑 제노가 버스에 날아가고 있잖아 그때 완전 그린 스크린 둘러싸이는 그런 CG 약간 걱정되긴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잘 나왔다 박수!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DREAM의 뮤직비디오 아직 여러분이 보기 전에 저희는 미리 본건데요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저희 Hello Future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리액션 봤으니까 또 지금 바로 봐서 한번 봐주세요 아 근데 그 보지 나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 그 그 그 너무 좋다고 아 오케이 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Hello Future 진짜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도 이미 나왔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다시 뮤직비디오 Let's get it 예를 들어 봐요 그리고 음악 방송 Let's get it 바로 바로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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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Bye Bye Hello Future Alors Alright whatever well bye bye